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로 해주면 맞춰야겠대요 스페인어로 해주면 맞춰야겠대요 스페인어로 해주면 맞춰야겠대요 스페인어로 꼭 준비해 주세요 알아마르 네 2번 네 스페인을 해주면 내 아iß인ätz으니까 뭐로 불릴까요 스페인어 퀴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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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런 사진 찍는건가요? 아니.... 아니 드러자 transact 이제 짜증명 야 이거 댓글에 나왔던 건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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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번 하겠습니다 Jdem 자 1번 하니까 내가 봤을때 3번이에요 3번 3번 정도 두비야 이거 발음도 하라고 해야 할거야 이거 1번은 아니에요. 3번이래요. 스페인 로켓입니다. 뽀이요? 이건 닭고기입니다. 닭고기입니다. 뭐라고요? 닭고기. 노비야. 정답. 됐습니다. 뭐요? 스페인 로켓입니다. 기다려서 저거 해달라고. 닭고기. 닭고기. 쌩? 네. 감사합니다. 훈련회 2번에서 틀린 것 같은데. 노비야. 노비야. 정답. 예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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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까지는 fullness. touchscreen는 harvest 저 이거 알아요. 암 부르겠다. 산다arna. 예시는 부르겠다. 햄버거라고요? 네. ита. 3번. 3번? 아, 3번. 3번. 아니, 이런 거 1번이야. 3번이라고. 3번이라고. 3번 맞죠? 3번. 알면 다 맞춰보세요. 잘 모르겠습니까? 2번으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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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3번. 5번. 5번. 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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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경이 들어간다! 잘해!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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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4번일 것 같아요. 스테이더를 뭔가 긴장해요. 2번 짤라마라. 뭐라고요? 저가 햄버거라고요? 나 원래 여자친구가 오징어라고 불러. 1번 3번 나왔어요? 저 햄버거 좋아해가지고. 노비아야, 노비아. 햄버거 좋아해. 너 여자친구. 햄버거 노비아. 저 햄버거 좋아해가지고. 스페인 오비전입니다. 쌍벗. 정답. 맞아요? 자꾸 힘든구만. 키렐라와 소통을 위해서. 까라마라. 땡. 땡. 하나 더 해야 되겠네. 까라마라 오징어로. 어? 오징어로. 아. 노비아. 정답. 예. 노비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뭐. 계속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네. 그. 코치님이. 다음번 배굽기 주제에 한번 추천해 주시죠. 하하하. 그 능선은 안될거. 하하하하. 네. 명. 리. 여자친구? 2번? 어디가 있어? 2번? 네. 오징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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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땡. 닭고기. 닭고기. 3번? 3번. 오. 다가. 햄버거. 오. 좋았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페인시 어려워로. 오. 오. 이. 주먹이. 네. 아. 이스라엘 언어로 한국어로 어떤가요? 어떤가요?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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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모르겠어요 3 여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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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마르 아, 잠깐만 아, 까라마르 아, 까라마르 노비야? 노비야 까라마르 까라마르 1번이요 2..3번 같아요 오, 진짜요? 오, 진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 보여요 뽀요 이뽀요 뽀요 이뽀야지 이뽀요 김호수수 느낌이, 난 장난친구고 까라마르 까라마르 김호수수 장난친구고 안 부르겠사 난 까라마르 안 부르겠사 안 부르겠사 노비야 어딜 조사지 좀 감이 안 좋잖아요, 제가 정답이에요 네, 저 저는 알죠 제가 감이 안 좋잖아요 맞추겠어요 네 자, 인사 업 다음 중 이런 식으로 뜻하는 스페인어의 단어는 뽀키지 뽀키의 단어 까라마르 오징어 뭐라고? 오징어라고 아, 오징어 탈라마르 노비야 정답 아, 오늘 1900개기 컴퓨터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